가수 성시경 씨가 가요계 선후배들과 합동콘서트를 엽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이틀간 성시경 위드 프렌즈를 여는데요. 선후배 음악가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성시경 씨의 가을 대표 브랜드 콘서트입니다. 지난해 열렸던 콘서트는 SBS 송년특집 프로그램으로도 편성돼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양희은, 김종서, 백지영, 싸이 그리고 슈퍼지니어의 규현 씨 등 가요계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기상캐스터